테슬라 소식입니다.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 중단 조치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차 사고 위험으로 논란을 초래한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3일 테슬라와 이러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패신저 플레이어로 불리는 비디오 게임의 잠금 기능을 설정하고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차차가 테슬라의 비디오 게임 기능 위험성을 놓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테슬라는 대시보드 앞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카드 게임, 전투기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주행 중에도 게임 기능이 작동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교통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차차는 테슬라가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안전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2022년형 테슬라 모델스, 모델X, 모델Y, 모델3 등 58만 대다. 당국이 테슬라의 공식 의콜을 요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차차는 성명해서 테슬라의 패신저 플레이 기능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자동차 안전법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기술을 포함해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핵심 인력 나갔는데 애플카 내년 9월 나올 수 있을까 애플의 미래 플랫폼인 애플카가 내년 9월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의 공식 발표는 요원하지만 내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움직임을 중심으로 애플카 공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4일 대만 언론 및 외신 업계 취재를 종합한 결과 애플이 2022년 9월 애플카를 깜짝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만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최근 장비를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서 애플카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초 글로벌 경제를 뜨겁게 달군 애플카 로드맵은 열어붙임에 시달린 바 있다. 애플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던 더그필드 벤자민 라이온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의 핵심 재임임 의도 로보 기술팀을 총괄하던 데이비드 스코시 애플을 퇴사하는 등 핵심 인재 유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애플카 제작을 위해 현대차기화는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와 접촉했으나 협상은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배터리 수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플이 테슬라와 동일하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강점을 보이는 리트민 산철 배터리 수급을 원하고 있으나 막상 캐틀 등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생산 공장을 미국에 건설 안 하는 애플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개발을 담당했던 크리스포터 모어가 애플에 합류하는 등 일부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 연장선에서 애플카의 등장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의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2021 신규 타이틀 가치 750만원 외신 더 로드아웃이 지난 12월 2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한해에 걸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추가한 타이틀의 가치가 6,317달러에 달한다고 알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가치의 게임을 선보인 달은 지난 3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가치의 타이틀을 내놓은 달은 4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965달러 어치의 타이틀이 게임 패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올해는 둠, 더웰더스크롤, 폴아웃 등 20여개의 베데스다의 콘텐츠가 게임 패스에 추가됐다. 베데스다가 올 한해 게임 패스에 내놓은 모든 게임은 약 30여개다. 이들의 금전적 가치는 6대5달러로 인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게임 패스에 추가한 전체 게임 타이틀의 약 10%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패스 목록에 등록한 콘텐츠의 값이 가장 낮게 합산된 달은 331달러로 집계된 지난 4월이었다. 그러나 엑스박스 게임 패스 한 달 이용권 가격이 14.99달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가치는 아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현재 당사의 필 스펜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분야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월에 공개한 가장 최근 게임 패스 구독자 수는 1,800만 명이었다. 이후 당사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용자 통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으나, 테이크2의 스트라우스 젤릭 사장은 지난 10월 게임 패스 사용자가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관련해 필 스펜서 사장은 지난 11월 15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게임 패스를 두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며, 게임 패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엑스박스의 클라우드 목표 이용자는 3억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 보급이 속도를 붙임에 따라 엑스박스의 사업적 방향도 이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AK협회의 아마존 합류 AK 생태계 확산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 AK협회에 세계 최대 2기업의 하나인 아마존이 최근 합류했다고 삼성전자가 23일 밝혔다. AK협회에는 삼성전자, 파나소닉, 하이센스, TCL 등의 TV 제조사 외에도 패널 제조사, 칩셋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스트리밍 업체, 장비 업체 등 각 분야의 주요 글로벌 기업 33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이 합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아마존까지 참여하면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K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아마존은 다양한 영상 관련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를 전세계에 서비스 중이다. 최근에는 자체 제작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사인 유니버설 피처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 등 OTT 서비스 시장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 외에도 제품 안정에 관한 표준 개발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 AK 영상 제작과 업체일링 솔루션을 보유한 4X사 두 AK 협회에 각각 11월과 7월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제조사들도 AK 협회 인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2월 말 기준으로 AK 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이 80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크레이 사업부 개발팀장 용석호 부사장은 아마존, 구글 등의 참여로 AK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AK TV의 성능 기준을 넓혀나갈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AK 영상의 장점을 알려 활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대형 물류회사 업스가 보잉 767 화물기 19대 주문 미국의 보잉사는 세계 최대 물류회사 가운데 하나인 업스로 붙여 화물 수송기 19대의 주문을 일시에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업스의 난도 세사론의 미국 지사장은 보잉 767기는 우리가 다용도로 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다목적 수송기이다. 우리가 매입하려는 19대의 수송기는 2023년에서 2025년에 사용될 전략적 사업용 수송기들이다. 이는 우리들의 올해 6월 투자자와 전략 분석의 날의 예산 사용 및 투자 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이 계약 외에도 올해 화물 수송기 판매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최신의 초대형 화물기 80대와 보잉 컨버티드 화물기 80대도 이미 수조를 끝낸 상황이다. 2021년도 항공화물 수요는 전자상거래와 긴급화물 시장의 확대로 인해 전을 비해 오히려 극증했다고 보잉사는 밝혔다. 보잉 767허물기는 767-300ERZ 여객기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국제항공로선에서 최고 52.4톤의 화물을 한 번에 나를 수 있다. 업스는 1995년부터 보잉사의 767허물기 고객으로 등장했으며, 그때 이후로 주문한 수송기가 91대에 달한다. 현재 운행 중인 보잉사의 화물기만 해도 747, 757, 767 MD-12를 포함해 총 236대이다. 보잉사의 2021년 사업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화물 수송량은 해마다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잉사의 화물기고서에 따르면,